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바로 와 안 먹어 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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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끙끙 참치캔 하나 먹을래? 네 참치캔 예 나 소세지 먹었다 와우 소세지 먹었어? 그래도 하나 먹어 아냐 괜찮아 너도 아냐 그럼 더 먹어 소세지 먹었어 괜찮아 아냐 그래도 아니 아니 괜히 어떻게 이렇게 많아 모르겠어 그냥 담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하나씩 주고 가 우와 하나만 줄게 고마워 히 히 히 히 히 히 이따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 그게 뭐야? 먹는 건가? 아냐 아무것도 뭐지? 먹는 거 같은데? 으잇 참치캔이잖아 이런 좋은 건 나도 먹는 거야 잘 먹을게 깜구 이런 좋은 건 나도 먹는 거야 이런 좋은 건 나도 먹는 거야 이런 좋은 건 나도 먹는 거야 다른 애들 거 다 뺏어가네 뭐? 배고플아 다른 애들 거 다 뺏어갔다고? 응 내가 오면서 다 봤어 안되겠어 가자 어딜가 배고플을 혼내줘야지 응 다섯이서 뭉치면 혼내줄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모여봐 무슨 일이야? 다 같이 배고플을 혼내주러 가자 다 같이 간다고 달라질까? 그럼 혼자보단 둘, 둘보단 다섯 힘을 합치면 돼 맞아 일일이 날 같아 그래 가보자 좋아 가자 야 빼고 응? 뭐지? 뭐야? 무슨 일로 온 거야? 네가 얘들한테 뺏은 것들 다 돌려받으러 왔다 응? 빼고 형님 다 모였습니다 응? 근데 이분들은 누구시죠? 빼고는 역시 좀 무섭지? 응 먹을 걸 뺏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? 몰라 그냥 먹지 않을까 빼고 딜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어? 어? 오... 와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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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잖아? 하나씩 초보가 빼고가 먹기를 그렇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